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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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ot but it's so yummy 잘 들어봐 비워놓을 것 같아 이거 봤어요? 허컴마오차이? 여기 보면 셀프 히팅 인스턴트 핫팟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갔는데 이게 얼마였냐면 거의 한화로 9,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무겁다 이거 컵라면 코너에 같이 있더라고 한인타운 컵라면 코너에 그래서 이걸 사와봤는데 이거 마라탕? 나 마라탕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그래서 이.. 지금 먹어볼까? 배고픈데? 일단 이렇게 생겼구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하면 두개로 되어있고 뭐가 엄청 많은데 지금 이거? 일단 이게 핫팩 히팅백이라고 써있네 핫팩 설명서가 없어요 자 중국어로 되어있는데? 전투식량? 어 뭔가 중국냄새난다 여기 중국음식냄새 자 일단 들어있는게 뭐냐면 말랑말랑한 무슨 팩이 하나 있구요 고춧가루 같은 거 들어있고 이거는 기름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먹는거야? 이게 뭐야? 먹는거야? 아! 아 이거! 아! 이거 설마 젓가락? 젓가락 먹을뻔했어? 한 번 이렇게 크게 씹었으면 클레버해자 아 이거 찹스틱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껴지지도 않고 면이 이렇게 들어있구요? 아니 무슨 사용설명서가 안 적혀있냐고? 물티슈는 들어있는데? 이건 약간 소스 느낌? 허거를 모르면 중국인이 아니니까 알아서 먹으라는 건가 본데요? 아니 그러면 중국마트에서만 팔아야지 한인마트에서 파는데? 친절하게 뜯는 곳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거 누들 아우 안뜨.. 안나와 아휴 여러분 이거 찰싹찰싹 이거 탄성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 봐 고무줄 같아 어머 이거 봐 음 음 냄새는 약간 식초냄.. 식초냄새라고 해야되나? 약간 무슨 쫄면 그 냄새 있어 이거 좀 뭐가 너무 귀찮다 이거 진짜 맛없기만 해봐 이렇게 했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소스가 많아? 여러분 이거 엄청 매운 거 아니야? 응? 이거 엄청 매운 건가요? 혹시? 나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이거 봐 엄청 냄새 너무 좋다 근데 고추기름 약간 그런 건가? 아 배고파 아 이것도 엄청 매울 거 같은데 저 탕이 마라탕 어머어머 이거 뭐야? 어머어머 나 지금 너무 당황했어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와가지고 나 무슨 물렁물렁한 젤 같은 거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연근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버섯 이거는 죽슨 같은 거 아 이게 죽슨 같은 거다 이것도 지금 기름도 여기다 다 넣는 거죠? 몰라 나 다 넣는다 과연 무슨 맛이냐 상상이 안 돼 넣어볼게요 어? 어? 핫팽이 막 불어올라 어?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이게 뭐야? 소리 들려요? 나도 좀 무서워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15분이 됐지? 잠깐만 라면은 역시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몇 시니? 10시 27분 이렇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 어 기대돼 어 기대돼 완전 ASMR이야 잘 들어봐 미워하는 것 같아 언니 윙크 한 번 해주세요 아무.. 다람쥐님 제가 무슨 여러분들이 뭐 찰싹찰싹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뭐 윙크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뭐 그런 사람인지 와주세요 저 봐 웃겨 진짜 어이없다니까 잠깐만 일단 열게요 하나 둘 셋 안 열려 하나 둘 뜨거워 하나 둘 여러분 이거 진짜 자세히 봐야되는데 아니 이거 진짜 유튜브 각이야 근데 이게 막 팔팔팔 안에는 끓지는 않네 아니 이거 따뜻하게 익혀진 거 맞아? 뜨거워 흐흫 흐흫 앗 흐흫 그런 거 맞네 아 매워 흐흫 흐흫 아 매워 흐흫 여러분 이거 엄청 매운 거 아니야? 이거 엄청 매운 건가요 혹시? 나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이거 아 이거 엄청 매울 거 같은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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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어떡해 흐흫 자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그 뭐 마라 샹건지 허건지 마라 어 둘립 뽀빠인지 암튼 언니 매운 거 어느 정도 못 먹어요? 아 진짜 못 먹어 치얼스 연근으로 치얼스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찍어서 연근 한번 이게 뭐야 이게 파 파파 델리 아니야 이 정도면? 파스타? 왜 이렇게 길고 두꺼워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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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히 으흠 이게 영근이 흠 으흠 으흠 엄청 아삭아삭아삭이기도 한데, 간이 되게 잘 배어있어요. 짭조롬하니 언니, 뉴욕식 리액션 해주세요. 내가 미국식 리액션으로 먹방 해줄게. 와우!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한 번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맛있어. 제일 좋은 핫팩 한 번에 들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예 매운데 맛있다 근데 이게 엄청 알싸하게 매워 약간 진짜 청양고추맛처럼 아 매워 자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이거 뭐야? 아 뜨거 이거 뭔지 모르는데 엄청 맛있어 이거 뭐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나 그냥 먹는데 맛있어 죽순? 이게 면보다 맛있다 나는 근데 울면서 먹고 있잖아 죽순이래요 엄청 아삭아삭하면서 맛있죠 맥주에서 쓰면 더 좋았겠다 맥주에서 쓰면 더 좋았겠다 집에 맥주인데 아침부터 맥주 마셔? 유하가 뭐예요 유하? 아 유튜브 하이? 아 그래서 어떤 분이 맨날 나 내 방 들으면 맨날 썸하 이랬구나 그게 썸머하이란 뜻이었나봐 난 뭔 말인지도 모르고 감자인가 이거는? 감자 아니면 그거 같애 물밤? 워터채스트넛? 이건 코스쿠 냉동 야채도 있어서 내가 알지 나는 면보다 야채가 간이 딱 돼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버섯인데 이 버섯 이 야채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연근도 아삭하니 맛있어 난 면이 제일 별로 이 야채가 맛있네 이게 진짜 중독되는 맛이야 나 이거 지금 처음 먹어보거든 아직도 비우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끓는 소리야 끓는 소리 아 꽁짱매용 감사합니다 면은 그리고 내가 보기만 봐봐 이걸 처음에 넣을 때 다 띄어서 넣든지 했었어야지 그냥 넣더니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짬뽕맛은 완전 잘해요 짬뽕맛은 약간 구운 매운맛? 이런게 낫다면 이거는 훨씬 무겁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막 앨싸한 매운맛이야 앨싸한 매운맛 톡 쏴요 혀가 진짜 얼얼해 아까 어떤 분이 원래 마라가 톡 쏜다는 맛을 말한다네 혀가 톡 쏜다고? 그런 맛이 있는데 진짜 딱 그 맛이야 혀가 진짜 톡 쏘여요 머리색이랑 국물색이랑 비슷하네요 방금 이걸로 머리 감고 왔거든요 진짜 마취 풀려갈 때 그 느낌이야 어떻게 이렇게 돼? 미친듯이 엄청 맵지 않아 제가 원래 매운걸 잘 못먹거든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그냥 그런 맛일거야 근데 혀가 얼얼해 아 이게 정향 때문에 그래요 음 말하는 오래 매운맛이 안간다고 맞는거 같아 근데 지금 울면서 먹고 있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밥을 볶아서 먹던지 아니면 떡볶이를 넣어서 먹던지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먹고 뭐 할거냐면 이거를 대충 먹은 다음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먹는거지 오츠로 어디서 사냐구요? 오츠로 그 아소스? ASOS 거기서 사던가 아니면 뭐 자라? 막 이런데서 사는거 같아요 그냥 나 지금 너무 취향이 딱 정해져있는거 알지? 나 이것도 별로고 그 죽순이 너무 맛있어 죽순 맛있고 면 다시 한번 먹어보자 좀 더 익었겠지? 이제 다 면뿐이야 일단 연근하고 면 다시 먹어볼게요 고기는 안들어있어요 음 면이 이제 익었네 면이 이제 익었어 맵고 매콤하고 알싸요 단맛은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내 생각엔 이거 20분은 익혀야돼 지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더 맛있어요 뭔가 음식에도 더 많이 배이고 내가 좋아하는거 어 이거 모기버섯이에요? 땅콩이 보통 맛 안나는데? 하겐다즈 먹을게요 하겐다즈에 사또밥 먹어줘야 할 것 같아 세상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여러분 진짜 혀가 진짜 톡톡 쏴요 미쳤어 막 쏴 막 아파 얼얼해져요 이거 나 진짜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라니까? 처음 먹어보는 매움의 강도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입이 진짜 혀가 마비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알싸하면서 약간 쓴맛도 나 매우면서 쓰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아이스크림을 추척했더니 무슨 맛이 나냐면 아까 방금 먹은 마라탕 맛이거든? 근데 거기서 크림이 덮여져서 매우면서 크리미한 맛이 입안에서 느껴져 지금 초콜릿 맛이 하나도 안 나 이거 지금 혀가 마비된 게 분명해 헐 초콜릿 맛이 안 느껴져 아까 먹은 그 마라탕 맛이 느껴져 계속 근데 차가운 게 차가운 마라탕 먹는 느낌이야 나중에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음 나중에 또 생각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되게 중독성 있는 맛이야 뉴욕 확인되지 이게 기본 사이즈 같은데? 아닌가? 나 이거보다 작은 거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컵도 있어 진짜 조그만 거 아니면 이 큰 거 아 이게 진짜 이게 마비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혀가 마비되나봐요 계속 마라탕 맛만 느껴진다니까? 차가운 마라탕 먹는 느낌이야 지금 이제 정리하면 돌아오고 있어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거 먹고 이제 이걸로 입가심을 하면은 이제 오늘 아점으로 그냥 최고의 코스 요리로다가 먹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마라의 마가 마비할 때 그 한자예요 하 여러분 마라탕 진짜 한 번 드셔보세요 정말 한 번도 못 먹어 보는 맛일걸 여러분들 새 상태보다 처음 먹어 보는 맛 아 잘 먹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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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n 고맙다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